댓글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질문이 올라와서 답변하는 영상입니다 화면을 일시정지 하시고 질문 내용 먼저 확인해 주세요 우선 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는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는 비만이죠 주로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다보면 탄수화물 섭취장이 많이 늘어나고 그 결과 비만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적게 먹어서 생기는 문제는 예전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 영상들 다 보신 다음에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는 고탄수의 기준은 얼마고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는다는 저탄수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신거죠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몇 g 이상 먹어라, 몇 g 이하로 먹어라 이렇게 g 수를 정확하게 정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g 수를 정확하게 정해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필요한 탄수화물의 양 자체가 다르거든요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뇌에서 쓰는 포도단과 간과 근육에서 사용되는 글리코겐입니다 그러면 머리를 많이 써서 포도단의 사용량이 많은 사람이나 혹은 근육량, 활동량, 운동량이 많아서 글리코겐 사용량이 많은 사람은 필요한 탄수화물의 양이 당연히 많아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탄수화물의 양이 적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예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늘어나고 운동 강도가 올라가게 되면 필요한 탄수화물의 양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운동을 쉬거나 운동 강도를 낮추게 되면 필요한 탄수화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수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먹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내 몸의 반응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드셔야 돼요 그럼 저탄수화물의 기준, 내 몸에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먹고 있다는 것은 어떤 증상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탄수화물을 부족하게 먹으면 생기는 증상 영상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상에서 나오는 증상이 나타나면 탄수화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두통, 신경질, 어지럼증, 무기력증, 피로감, 몸살, 변비, 근손실, 빈뇨, 갈증, 구취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양을 먹어주셔야 돼요 비정제 탄수화물을 정말 많이 먹고 있는데 저런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일이나 야채 같은 비정제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함량이 워낙 낮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어도 몸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양이 적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에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운동량과 근육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몸에서 필요한 탄수화물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비정제 탄수화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이 다 공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제 탄수화물을 어느정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마시고 싹 다 정제 탄수화물로 드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정제 탄수화물은 원래 드시던 만큼 드시되 운동에 필요한 탄수화물은 부피가 작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으면서 소화 흡수가 빠른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운동 전에 힘을 내기 위해서 정제당이 들어있는 음료수, 탄수화물 부스터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운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탄수화물보다 많은 양의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당연히 비만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라는게 어느정도의 양을 먹으면 안된다는 건가요?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증상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증상이 오기 전까지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가짜 배고픔이죠 충분한 양의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심심해서 뭔가가 먹고 싶다거나 혹은 배가 고픈 간격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섭취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사람마다 필요한 양이 다르고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 패턴 운동량, 활동량, 근육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g에서 몇 g이라는 숫자를 정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탄수화물이 부족했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반응 그리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반응 두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증상이 생겨나지 않는 사이점을 드시면 그게 내 몸에 적절한 탄수화물 양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은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몸의 반응을 보시고 몸과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별 싸죠? 알겠습니다 글자